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8월 7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저렇게 남부정론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요 왜 이렇게 지우질이 북북 빠질냐 그 원인 진단을 했어요 원인 진단을 다섯가지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공정된 인정은 뭐냐 이 위기 국법을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라 그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내고대각 일부인사를 가감하게 교체해라 그래야만이 정통력이 회복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선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다 했는데 어느정도나 빠져 있느냐 예컨대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8명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말이죠 참내야 유감스럽게도 엔비 대통령이 집권한지 한 석달 만에 21.2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가 됐어요 그래서 랭킹 8명 중에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3등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40.2%입니다 그리고 5등이 4등이 노태우 대통령이 53%인 박근혜 5등이 노태우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부정이 24 아 부정이 66 긍정이 24 그래서요 무려 42%나 고마마한 차이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요 30대하고 대학생들이 14 13으로 떨어졌어요 6월 첫째 초 49살이었는데 그리고 보수층은 82에서 44로 절반 반토막 이 개척이 71에서 58로 거의 반토막 균형평가 이유는 뭐냐 인사가 23% 경험자 일부족이 10% 복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8% 보통이 비옵하다가 8%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입학 연령 낮추는 것 5%입니다 이게 5대 원인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이유는 지지기반이 원래부터 굉장히 취약했는데 왜냐 보아서 뽑은게 아니라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었어요 이재명이가 싫어서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외연 그러다보니까 취약기반 자체가 낮던데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게 된 것은 외연 확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편가르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편가르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수유권자 동맹이 대통령 지지했던 것이 전체유권자의 20% 정도 밖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보수와 중도 동맹을 적극적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중도층 대다수가 이탈을 했다 이것은 이준석과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지지율을 추진할 수 없다 당장 야당을 만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비전도 정책도 없다 이런 가운데 비전과 정책만 없는 게 아니라 혼선이 야기된다 왜 필요인 게 5세로 취약 연령을 낮춰라 낮추자는 건데 이 낮추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보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 이러면서 상황이 오히려 더 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식 장관은 지난 2월에 주 52시간제일을 개편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또 해서 혼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조선 파업 때 이때도요 임금 이중임금 문제 원청과 하청어체 간의 임금 이중군주 문제를 제대로 달았어야 되는데 불법화 엄단만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엇박잖아 이거예요 왜냐하면 뒤늦게 임금 이중군주 문제를 거론하고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훈 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공 같은 경우에는 내각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뒷받침도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 국민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 내가 7월 첫째 주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60% 후반으로까지 그러니까 무려 66%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부 장관 임명하고 왜냐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죠 논문 표절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임명을 강했는지 그리고 이연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나뉘한 생단에 포함돼서 회인을 다녀온 거 그리고 또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얘기한 거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더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신율 교수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기례가 높아졌는데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한 번 변할 게 아니라 구슬에 흔말린 인사들을 그래야만이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것 그리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대통령실 대통령 참모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모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이유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도 말이죠 최근에 사석에서 참모진에 대한 당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만 보지 말고 이제는 참모들이 좀 먼저 오고 이렇게 지금 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박선희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에 야당에 공격받는 거 고생이 많았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 이거는 국민에게 오만하거나 출동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득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는요 국민은 오만한 의정단을 제일 싫어하는 언론에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냐 이런 식으로 화난 듯 비치는 것은 곤란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휴가 중에 서초동 사지에서 개별석을 몰랐는데 국정난맥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진을 일부 증원하는 등 대통령의 정무척체를 포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일부 인사가 주원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은 큰 폭의 인척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정대철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회를 줄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언젠가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제 당대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 역시 이준석의 강력한 반발 이것도 큰 부분 오늘 이런 조사를 보면 이준석의 내용이요 뭐 5,6% 밖에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집도끼들이 이탈하는 데는 이준석의 내용이 크다 정치 이념적으로 오히려요 진보층에서는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이준석의 내용이 이준석의 이러한 내 불만 그리고 이 항명파도 이것들이 더 커다보는데 유근일 칼럼에서 말이죠 조선일보 초필이죠 이 조선일보 초필은 양상훈이라든가 고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조선일보 제가 상황을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준석을 또한 하고 세서 보사하고 통치하고 이송하는 이 절차를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라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칼럼을 뉴 데일리에 쓰고 있습니다 유근일 칼럼은요 뉴 데일리에 정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말이죠 증거를 인메할 위험을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지체 없이 구속영창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숨가쿵에 본인이 주장하느냐 이것은 우선 이준석 편을 들고 있는 바른미래당 계열의 의원들 그리고 이준석 뒷배를 봐주는 미디어 메신저들이 문제를 흐리고 있다는 즉 그래서요 마치 양대 정치 등가의 권력이 투자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 반윤석열 친이준석 대 반이준석 이게 분가 세력인 것처럼 수행하고 각색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논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이준석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사태를 갖다가 뭘로 보느냐 성문제에 대한 범죄 행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이준석 편이냐 즉 의도적으로 제거냐 제거하는 무작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사태의 본질인 뇌물성 성상 받는 것 증거인멸 기도 그리고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 그리고 또 무고 혐의를 처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보복적 조작 제거용으로만 쓰고 있다 있다는 것 이게 본래의 사태의 본질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대로 부상같이 수사하고 송치해서 기소하고 재판하면 그것뿐이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 그러면서 결정적 진술되어 김성진 대표가 이 조사에서 받은 내용을 입수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뭐냐 핵심적인 진술이요 이거예요 구리서 생선당치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 룸사롱에서 발기촉진 세알리스를 나누고 세 번째는요 이준석을 먼저 성접재 현장에 모셔 한 점 네 번째가요 성 성 성을 제공한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오늘 죽은 일 알람의 특징입니다 흰색 상한을 입었다 20대 초의 여성인데 대학생인지 모르겠다 이 여성을 이준석 데려다 줬다 그리고 화장품 900만 원 치를 뇌물로 줬다 이런 것들이 김성진 대표의 진술을 통해 국당이 굳이 났는데 이 정도면 구속할 만한 흥분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또 상당한 이유 있는 결과도 왜 이렇게 해서 대접을 쫙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김성진 회사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한 것은 바로 김성진 대표가 성 상담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이러한 이렇게 뇌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조선시대 때 말이죠 훈구파하고 사림파 간의 논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러한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훈구파 그리고 신진 사림파 조강주를 제공하기 위한 훈구파가 사림파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며낸 협재판 사안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 친 이준석 계열이 몰고 가는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당창당 신당창당 해봐야 놀랄 사람들은 아무도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러한 이준석 파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그걸 안으로 소환조사를 마쳐라 그래야만이 이준석을 권력투쟁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큰 손들의 흉계를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양가의 어사출도 장면을 우리가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근필 유은열 유은열 전조선일보 이분도 유근일 전조선일보 또 약보수나 중간 보수 이불때 유근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강보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는 유근일 갈렁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한동훈한테 10개항을 각오하고 이행을 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한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뭐 경찰투쟁터까지 일어나는 지금 말하잖아요 이건 사상 유례없는 항명사태잖아요 이러한 경찰이 윤석열 식물화를 노리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이상민 국립하고 각오해야 할 10개항을 내놓고 있는데 이 10개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스입니다 우선 오늘의 한국은 정상시국이 아니라 비상시국이다 그 다음에 이 내전이라는 것은 이를 워 그래서 이 내전은 NL혁명세력이 3구 대선 결과를 성공하여 이에 당국병과 촛불을 기획하는 데서 발화하고 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식물화를 노린 것이다 네 번째 윤석열 식물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구혁명으로 간다 즉 장기집권으로 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 경찰항명사태는 구이대전의 동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NL 계열들의 시위에다가 경찰 시위까지 붙여서 신원효과가 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준석 옹호파도 안윤석열 대연에 가담하는 고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 이준석 역선태가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좌우를 방론하고 언론 대체도 죄주의적 장다리 걸치기 윤석열 길들에게 그리고 윤석열 나서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3인 등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까지도 윤 대통령에게 썩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통상의 정치가 아닌 내전에서 광우병혁명 국불혁명의 세력을 세력의 반란을 강력한 자유레지스당 이겨내야 한다 그러면서 열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의 단계가 안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라 이 육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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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요 우선 이제 좌파들의 역량 좌파들이 선정 선정 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유권자들 윤석열을 지지했던 607080들이 상당히 지금 느슨해졌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 혹 시원하게 대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냐 우선 이준석 경찰 수사를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문재인 피고소 피고발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성동 하는 두가 영 웃긴다 그러면서 길 닫고 났더니 용천 백이가 번전해 지나가고 두가 권성동 저를 위해 정권 영 감히 못된다 물러났으면 한다 다섯 번째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맹체 창당 수준이 지도체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도 박태도 다 전시대 이야기다 그리고 유승민이 주석은 안내 대안들에게 아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지나간 역설을 윤석열 시대에선 자유진영의 새 새 노선 새 정책을 자라 윤석열 조불에 그럴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는가 도무지 눈에 띄질 않는다 그 다음에 기업의 창월성을 반복하라 불법 노조 활동에 강력 대응하고 교육계의 이념적 세뇌를 응징하라 여짓말은 꿈을 되살릴 정책을 내놔라 상속세 감면 구메 규제 철폐를 공공기관 정비 공무원 감축 작은 정부를 실현해 노영방송을 민연화해라 원전을 전면체 가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어사출도를 빨리 외쳐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말에서 8월 중순 안으로 문재인 5년 적폐에 어사출도를 외치한다 시안이다 그렇지 못할 때 윤석열 정부는 원칙주의적 자유레지스탄적 위넘한 정권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포르 집도키들이 더 이탈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요 지금 이제 푸놈펜에서 야세안 동아시아 국가연합이잖아요 야세안 관련 외교 장관 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북한 대사를 조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최선희가 안 오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 겸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박 장관이 조건 없이 남북대화 좀 하자 이렇게 조건 조성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알겠어요 조건 조성이라는 것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적대시 정책을 철폐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법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이거는 뭐 상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얘기한 것이 조건 조성안 우선 북한에 대한 강경책 이거 없애라는 거죠 대북정책 정책 바꾸라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라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인도지원 인도지원이 하나 경제적인 지원을 먼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여건이 조성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출제했던 그 기조를 이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받을 일입니까 그러면서요 기자들이 안 대사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한테 좀 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영반찬에서 주안 박진과 그 다음에 주안 대사가 이제 조을 했는데 특정한 것도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 자꾸 물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만날 생각도 없다 이러한 입장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 정권은요 북한이 기획화에 나서면 기획화를 이행을 하면 이 담대한 대북 지원 계획을 하겠다는 입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예요 김영수 영남대 교수죠 대통령부터 혁신하라 라는 취지의 점을 개재했습니다 이 칼럼의 핵심은 바로 뭐냐 대통령부터 달라져라 혁신하라 이 혁신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은요 인사 혁신을 기대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혁신은 뭐냐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에서는 그저 선하기만 한 것은 악보다 나쁘고 국민을 살려야 하니까 자기를 배는 심정으로 필부의 의지를 잊어라 시간이 많지 않고 동조인비 안보이기 시위기의 삭가가 몰아온다 어떻게 이토록 안이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지친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사냐 이 어려운 시대에 윤대통령에게 신기일전의 쇄신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희망이 되어 닫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화해 주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